별자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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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질구질한 데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지? 뭐라? 구질구질 예, 이 새끼들이 좋아하기에 딱 좋은 꼴입니다 내 꼴이? 아니요, 주변을 좀 보세요 얼마나 구질구질한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엔 네가 더 구질구질하다 네 꼴이나 잘하세요 이 꼴이... 우습다고요? 그래! 그것도 뭐야, 그거는? 원기 회복에 좋다는 꿀물 아이고, 네가 주는 것은 절대 안 마신다고 했잖아 힘들게 구한 아주 귀한 꿀물입니다 어서 드시고 힘내셔요 아이고, 내가 너 때문에 힘이 빠진다 왜요? 왜요? 네가 내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어? 너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왜 그럴까? 왜 그렇게? 뭐가 왜 그래? 날 좋아해서 그런가? 아이고, 애단아 내가 좋아하는 건 말이야 저도 알아요 시비율관이라는 거 그렇게 잘 알면서 어? 그러니까 이젠 내 집에서 나가주시면 안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왜 안되는데? 나리를 따라서 천리길에 왔을 땐 왜 왔겠어요 나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비록 애오라지 밤이지만 아직도 그 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한다는 말도 없었고 좋아한다는 말도 없었고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지만 나는 사랑하게 되었네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시나요 진한 가을밤 빛나는 그 밤 달콤한 피리 속에 날이 품에 안겨뜨던 사랑의 매알이 그날 밤 기억 속에 살아요 가슴에 심어준 가을 밤 사랑 생각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나의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생각하는 건 맑은 달 귀가 생각하는 건 피파소리 내가 기억해야 할 예약과 음악 그 속에 너는 없다 가을밤 기억 속에 살아요 생각나지 않으니 멀리 하여라 생각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나의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그 밤 진한 가을 밤 진한 가을 밤 진한 가을 밤 진한 가을 밤 저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단이로 봐주지 마시고 나리의 종으로 봐주세요 내 눈엔 넌 그냥 애단이야 애단이 애단이는 오늘부터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뭐? 아니 내 눈앞에 왔다니 갔다 오는데 뭘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한 말이야 참나 정말 아이구 아이단이를 또 꾸지지셨습니까 아니 왜 내보내지 못하는 갭니까 아니 당신도 내보내지 못하는 아이를 전투를 어찌합니까 헌데 지금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화풀이라니요 대감 여자들 일손이 부족하니 우리 집에서 저 아이가 밤마다 약을 다려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제 병도 많이 나았고요 또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대감까지 챙겨주니 이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긴 뭘 받아들여요 다 대감이 저지른 일 아닙니까 아니 내가 저지르다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불을 지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지폈습니까 아이 얼바더 음 다네요 덕분에 잘 마시고 갑니다 아 아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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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자나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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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조판서 신상대감께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나보고 모르자라고 왜 그러세요 뭘 왜그래 이놈아 아니 예조판서 신상대감께서 오셨다구요 아니 그럼 뭐 시그면 될 거 아니냐고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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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